옛날 옛적에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장가 못 간 머슴이 혼자서 농사를 지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머슴이 논에 가서 김을 매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고 철양하단 말입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가을거지를 해놓으면 땅주인들이 반 넘어 걷어가 버리니 남는 게 없고 그러니 해마다 살림은 쪼들리고 게다가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사는 처지를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하고 흥얼흥얼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사방을 둘레둘레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그 참 이상하다 하고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사 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했더니 또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숨어서 그러나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논두렁 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에 풀포기를 헤쳐보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껍데기 속에서 이렇게 몸을 내밀고 있다가 총각이 보니까 얼른 껍데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농 안에다 넣어뒀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이튿날 논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까 글쎄 방 안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지 뭡니까 머슴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성 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라 꼭 단 세상에 온 기분입니다.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배가 고프던 참이라 맏파람에게는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논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보니 어제와 똑같이 밥이 한 상 잘 차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는 것입니다. 대체 누가 나 없는 사이에 밥상을 차려놓는단 말인가 총각은 하도 궁금해서 그 다음 날은 일하러 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부엌 구석에 키를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때가 되니까 방 안에서 고은색 씨가 살금살금 나오는 것입니다. 참 선녀같이 고은 색 씨인데 이 색 씨가 부엌에 나와서 몰뚝딱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한 상 떡 차려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까 색 씨가 밥상을 방 안에 갖다 놓고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 저 색 씨가 바로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색 씨로구나. 총각은 앞뒤 재고 말고 할 겨를도 없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색 씨를 꼭 붙잡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색 씨는 참 난처한 듯이 사정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댁에 몸을 의탁하기로 작정하고 왔으니 때가 되면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저는 천상의 선녀인데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천상에서 남편을 여의인지 백 년이 지나야 혼인을 해야 되는 법이 있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마나 총각은 한사코 색 씨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못 보았다면 모를까. 이왕의 모습을 본 다음에야 이 고운 색 씨를 농 안에 들여보내고는 한시도 못 살 것 같단 말입니다. 치맛자락을 틀어지고 놓아주지를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색 씨는 그날부터 머슴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세상에서 둘도 없을 것 같이 고운 색 씨를 아내로 맞아 살게 됐습니다. 꿈 같은 일이 생시에 벌어졌으니 자다가도 좋아서 싱글벙글 웃는 판입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도 재미가 절로 나서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들일을 하는데 일거리가 좀 많았던 모점심때가 되어도 일이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만 더하자 조금만 더하자 하다가 해가 기울도록 집에 못 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색 씨는 점심밥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점심을 가지고 들여나갔습니다. 가다보니 저쪽에서 사람들이 한 무리를 지어오는 것입니다. 물렀거라 섞어라 걔 물렀거라 하고 떠들썩하는 소리가 요란하거든 말입니다. 하필이면 그때 고울원의 행차가 올 게 뭐겠습니까. 색 씨는 얼른 길 아래로 내려가 풀던 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고울원이 보니까 저 아래 풀던 불 속에 환하게 오색빛이 비치거든 말입니다. 원이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이방 덜어 분부를 하는 것입니다. 냉큼 저 아래 풀던 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방에 색 씨가 숨어있는 풀던 불로 어기적 어기적 다가갔습니다. 원에게 잡혀가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색 씨는 신고 있던 신 한짝을 벗어주면서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방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신을 받아들고 원에게 가서 이것밖에 못 보았노라고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은 아직도 빛이 비친다고 하면서 다시 가보라지 뭡니까. 이 이방 할 수 없이 다시 어기적 어기적 색 씨한테 와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같이 가자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색 씨가 이번에는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벗어주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방이 그 은가락지를 원에게 갖다 바치며 이것밖에 없더라고 하니 원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아 신이 있고 가락지가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터인데 냉큼 데려오지 않고 뭘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방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 색 씨한테 가서 도저히 안 되겠소. 내 모가지가 달아날 판이니 어서 갑시다. 하고 색 씨를 잡아 끌고 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원이 색 씨를 보던 이색 씨의 뛰어난 미모에 그만 입이 해버러져서 가마에 태워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원님의 권세가 막강해서 이렇게 안여자를 잡아가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색 씨가 이런 나쁜 언니한테 잡혀간 것입니다. 남편이 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보내달라고 색 씨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 씨는 관하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해가 다 기울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없어졌거든 말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찾아봤지만 관에 잡혀간 아내를 찾을 길이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수소문을 한 끝에 아내가 고울원에게 잡혀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이 있을 것이라고 한 색 씨의 말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뉘우쳤지만 이제 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남편은 날마다 관하의 높은 담 밖을 서성거리며 아내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포졸들에게 잡히면 죽도록 매를 맞지만 그 다음 날이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단밖에 와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두고 아내를 부르며 통곡하던 남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남편은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날마다 아내가 사는 관하의 뜰을 돌며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우렁이 색 씨도 남편 생각에 시름시름 알타가 얼마 안 있어 죽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파랑새 두 마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날마다 보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때란 게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아니면 너무 느긋하면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의 관계도 이 이야기처럼 닷대가 있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